인간관계도 너무 인간들하고 남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원수도 아닌 그렇게 싫지도 좋지도 않지만 좀 뻘쭘한 관계 이게 딱 좋아 마치 한 반에 한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아니 일터에 한 몇 100명이 같이 일을 하더라도 시간 좀 지나면 다 누가 누군지 알 거 아니야 그렇더라도 필요한 말만 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정신역의 소모가 지나치니까 그러다가 내 친구나 아니면 동료 집에 집안일에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누가 결혼한다든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해서 좀 친해지고 성의를 표해 주고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나름 적당히 마음 쓰고 있으면 성의를 부호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친해지는 거야 행복해지는 것의 기준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현재 불만족인 상황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력과 에너지가 인간에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인간 관계조차도 너무 친한 것보다는 서로 적당히 먼 듯 안 먼 듯 이렇게 약간은 뻘쭘한 이런 관계가 오히려 더 서로에게 낫다는 것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도와줄 일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관계가 발전하는 이게 좋다는 겁니다 오케이 누가 뭐 하세요 라고 물었죠 제가 틱톡에 올린 게 오늘 가져 올린 게 한 300개 쯤 될걸 내가 그래서 300개 면 많은 것 같아도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네이버포스트를 늘 보라고 이렇게 자세한 건 네이버포스트라고 해시태그 달아 놓는데 네이버포스트에 글 쓴 게 한 5,500개 쯤 되거든 네이버포스트라는 형식의 그 플랫폼의 초창기 멤버예요 별로 말은 잘 안 하지만 거기에 다 있어요 해설하고 가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는 거고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내 유튜브 가서 구독 누르고 찾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찍었던 유튜브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올리면서 영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 팝송도 이렇게 내가 좀 부르고 해설도 달고 우리나라 노래도 군가부터 해서 내가 영어로 바꿔서 직접 불러보기도 하면서 막 영작은 이런 것이다 좀 보여주고 하면서 많은 영감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갖추는 거죠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불만족이고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 기준이 약하면 자폐증 환자처럼 뭔가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단 말이야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자폐증인 18살인 남자의 힘센 애가 둘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있었는데 일요일날에 그분들이 산골에 살아서 내 차로 가서 교회까지 모셔온 적이 있어서 자원봉사로 그런데 내가 내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자폐증 걸린 애가 먼저 내 차에 들어와 뒷좌석에 앉겠지 나는 운전대에 앉고 걔가 갑자기 자기 엄마가 늦게 온다고 혼자서 으악 이러더니 갑자기 내 뒤통수로 팍 때리더라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실컷 내 차 기름값 들여서 일요일날 피곤한데 시간 내서 자원봉사로 이분들 교회 잘 올 수 있게 자폐증 걸린 남자의 둘이랑 다 큰 남자의 둘이랑 그 부모님을 자원봉사로 왔는데 그 애한테 내가 맞았단 말이야 얼마나 황당해 주먹으로 팍 때리는데 이렇다 보면 그 UFC라 하나 최옥망 같은 격투기 선수 같은 애가 있는데 어 이러는 정신 수준은 새살배기 애도 안 되는 거야 동물 같은 수준이죠 근데 나는 그때 화냈을까 안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왜 그래 엄마 곧 올 거야 하면서 왜 그 상황에 내가 그 나이도 어린 애랑 자폐증 걸린 애랑 싸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물론 그 사건 후로 나는 그 자원봉사를 그만뒀죠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로 갔는데 그런 이상한 애들한테 맞고 있을 필요 없잖아 그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단 말이지 그 부모님한테도 왜 이런 애들을 키우고 남한테 해코지하게 하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는 내 성격에 절대 화를 내지 않거든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상치 못한 화를 내거나 반응을 보이면 일단은 내가 미안하다고 물러서고 한참 생각한단 말이지 신중한 성격이야 제가 라울 선생님은 AB형으로서 뭐